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니아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 오늘 새벽에 새로 공개가 된 23년도 하스스톤 신규 세 번째 확장팩 황야의 땅 결투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 같이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에 오르시죠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 이 황야의 땅 결투 영문명으로는 Showdown in Badlands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 최신 확장팩 황야의 땅 결투를 소개합니다 자 일단 요번 소개 영상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구요 이 친구 갤런이죠 네 이 친구 갤런 그래가지고 요렇게 핏바위 채굴 회사가 황야의 땅에서 아제라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 돼지를 마르게 하고 황야의 땅을 혼란에 빠뜨려 잠들어있던 정령을 깨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채굴 회사가 악역이에요 그리고 무법자가 선역인 전형적인 서부극 약간 이제 서부극에서 무법자가 선역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요번 확장팩 컨셉은 서부극이다 물론 와우에서 황야의 땅은 서부극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약간 그 황야의 땅이 말 그대로 황야의 땅이긴 해요 서부극이 나올 것 같은 땅이긴 한데 와우에서는 서부극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하스스톤이니까 하스스톤에서는 나스리아 성체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스스톤답게 스토리를 묻혔다 맛있게 묻혔다 그래가지고 황야의 땅에서 이제 무법자와 채굴 회사가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의 확장팩입니다 그런 느낌의 확장팩입니다 이번 황야의 땅 겨울투 언제 나오냐 11월 15일에 출시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요 11월에 출시하게 되면서 이번에 확장팩 나오는 주기가 3월 7월 11월 이런 식으로 한 달 빨라졌어요 그래서 블리즈컨이 끝나고 2주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부패한 공권력 대 정의의 무법자 라는 컨셉으로 완전 이제 서부극 컨셉이다 핏바위 채굴에서는 부패한 보안관 배럴브림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배럴브림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광산에서 일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방해하면 황야의 땅 감옥에 가두었다 라는 컨셉인데 보안관 배럴브림 이번에 중립카드로 나옵니다 3144 전투의 함성 내 생명력이 22하면 황야의 땅 감옥을 엽니다 이게 감옥을 여는 게 뭔데 씹더가 바로 장소를 소환하는 거예요 전투의 함성으로 장소를 소환해서 마이에브보다 한 턴 더 3턴 동안 휴면 상대로 만들 수 있는 3, 4구도의 장소를 필드에 깝니다 당연히 마이에브보단 좋죠 왜냐 마이에브도 4코였으니까 물론 마이에브가 전투의 함성 조건 없었죠 마이에브는 그냥 되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내 생명이 20 이하여야 되는 제약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4턴에 20 체력까지 안 빼는 게 어그로의 국룰이 될 수도 있어요 배럴브림각 안 보나요? 체력 21 유지를 하고 5턴을 가야지 이런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중립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패한 공권력이 아니라 이제 정의로운 무법자도 봐야겠죠 정의로운 무법자 무리 누구냐 악마, 사냥꾼, 드루이드, 그리고 사냥꾼, 성기사, 사제, 주술사 6직업 6직업이 정의 무법자예요 정의 무법자 진영 드루, 냥꾼, 악사, 기사, 사제, 술사 그리고 이제 공권력 나머지 제외한 전부겠죠 죽기, 법사, 도적, 흑마, 전사 이런 느낌 공권력이 아니라 채굴 회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번 확장팩은 예전에 이제 용해강림 때에 이제 구원자랑 갈라크론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었던 것처럼 이번 확장팩도 진영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영이 나뉘는 확장팩들이 꽤 있었죠 그동안 용해강림 말고도 그 이전에 가제짠 때도 3개의 진영으로 각각 3직업씩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확장팩은 2진영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왜 나눠지나요? 나눠지는 이유가 있죠 무법자들은 전설 하수인들이 하나씩 있어요 전설 무법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 무법자는 컨셉이 뭐냐 팔코오후 사제 무법자 황야의 땅 구원자 앨리스 전투의 함성 네덱에 똑같은 카드가 없으면 하이랜더죠 네덱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넷을 복사해서 사사하수인으로 소환합니다 하이랜더 컨셉이라는 거예요 무법자는 하이랜더다 또다시 하이랜더가 등장합니다 하스손에 하이랜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하이랜더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레나탈로 마흔장 하이랜더도 마음먹으면 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확장팩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년 4월에 레나탈이 야생을 가기 때문에 이번 확장팩이 마흔장으로 하이랜더를 짜볼 수 있는 하스스톤에서 유일무이한 확장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법자는 하이랜더 컨셉을 받습니다 오늘 공개된 카드는 사제 무법자인 앨리스고요 이 친구는 원래 드루전설이었는데 뭐 예전에는 중립전설로도 나왔으니까 딴지는 걸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 이야기는 앨리스가 탐험가 연맹에 합류하기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 자체가 이 확장팩의 배경 자체가 옛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 설명도 하고 있고요 자 신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빨리 뽑기 이거 영어라면 퀵트로우죠 퀵트로우 빨리 뽑기 거친 서부 속 결투에서 승리하려면 총을 아주 빠르게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서부극에서 퀵트로우 빨리 뽑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뱅 뭐 이런 오드게임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 뽑기는 뭐냐 뽑자마자 바로 내면 빨리 뽑기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예시 주술사 카드 3코 탈수 생명력 흡수 하수인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구비치는 파도예요 근데 퀵트로우 빨리 뽑기를 하면 뽑자마자 바로 쓰면 1코로 쓸 수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이거 그거죠 그 열차에 이제 그대로 가면 한 명 죽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두 명 죽는 거고 해가지고 이제 선로를 바꿀 것이냐 트롤리 딜레마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난제 난제가 아니죠 도덕적 뭐시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카드인데 비용이 가장 낮은 내 주문을 버리는 대신에 속공 3,3수레를 둘 소환하는 3코로 3,3수레 두 개 소환하는 거 말도 안 되는 밸류거든요 심지어 속공이야 근데 비용이 가장 낮은 내 주문을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번 턴에 뽑자마자 쓰면 주문을 안 버려요 그냥 3코 3,3 속공 두 마리 소환이에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뽑은 즉시 카드를 내는 효과입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찰이라던가 이제 악사 드로우 카드 아니면 이제 켈리단 같은 친구들 이 친구 흑마 전설이었죠 원래 켈리단이 전투의 함성으로 하나를 죽이는 전설인데 근데 이제 뽑은 턴에 사용하면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근데 여기서 약간 달라진 거는 뽑은 카드는 손에 추가된 턴에 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생성돼도 빨리 뽑기가 되는 걸로 일단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뽑았을 때라서 이 점에서는 켈리단이나 입찰보다 빨리 뽑기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뽑기 카드는 그만큼 발견되면 좋겠죠 일단 여기 적혀있는 대로라면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카드 공개가 되고 직접 개발자들의 오피셜이 나오면 그때 또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성된 거 안 되는 거면 그때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말대로라면 생성돼도 되는 거라서 굉장히 빨리 뽑기의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발견 카드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키워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발굴 발굴은 뭐냐 이 친구들의 특성이에요 발굴 보물을 찾는 거예요 발굴 키워드가 있는 카드를 내면 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굴할 때마다 자신이 속한 단계 보물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다음 연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발굴을 맨 처음 하면 1만화 보물 5개 중 하나를 획득해요 그리고 다음 발견을 하면 2만화 보물 중에 5개 중 하나를 획득하고 그다음에는 3만화 보물 5개 중 하나를 획득해요 이런 식으로 1만화 5개 2만화 5개 3만화 5개 보물 15개가 있는데 이거를 사이클로 찾는 겁니다 처음 발견하면 1만화 그다음 2만화 그다음 3만화 그다음 4번째 발견하면 다시 1만화 그다음 2만화 그다음 3만화 보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 리스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화 2-2 속공 1만화 3뎀 1만화 3힐 1드로 1만화 동전 2개 1만화 2코 카드 발견해서 0코 소환 2만화 2코스트 하수인을 중매로 소환하는 2-4 정령 도발 2만화 2-1 야수 전투의 함성으로 혼절 효과 그리고 2만화 이제 한 하수인과 양옆에 있는 하수인에게 1-2 버프 2만화 3뎀을 주고 상대 본체계도 3뎀 2만화 3만화 카드를 뽑고 0만화로 만들기 3만화 2스택 장소 하수인 스택을 6-7로 만듭니다 3만화 4-3 석공 천보 그리고 생흡 3만화 2-7 도발 그리고 환생도 달려있고 그리고 판도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도발 환생 판도 그리고 3코 모든 적에게 3데미지를 주는 광역기 그리고 3코 5만화 카드를 발견하고 0코로 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물이라는 친구들은 발군된 보물 15장 모두 만화 사기 카드 전부 다 자기 값보다 자기 만화 값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1만화 보물은 2만화 가치 2만화 보물은 3만화 가치 3만화 보물은 4 플러스 만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만화적으로 이득을 보는 카드들입니다 이런 보물들을 발견해서 쓸 수 있는 게 채굴 회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채굴 회사만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법자들한테도 중립 카드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줘요 그걸 볼게요 자 요번에 나온 신규 카드입니다 2만화 1일 중립 카드 전퇴암성 보물을 발굴합니다 코볼트 광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만화적으로 볼 때 엄청 허접한 카드죠 2만화 1일 먼저 만화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 다음 만화적으로 이득 보는 거를 발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런 메커니즘 그래서 이 발굴이란 메커니즘은 11직업 모두 사용 가능 중립 카드 및 직업 카드 근데 직업 카드는 요 5직업 한테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발굴이 더 쉽겠죠 얘네들이 발굴이 더 쉬워 하지만 얘네들도 발굴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중립 카드로 그래서 11직업 모두 발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화 손해를 봐서 발굴하는 구조 그리고 발굴된 보물로 만화 이득을 보는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흔히 이제 카드 게임에서 말하는 템포 스윙에 최적화되어 있다 무릎을 굽혔다가 내가 무릎을 굽힌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라면서 한 번에 와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그런 흔히 우리들이 템포 플레이 스윙 플레이라고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들 리스트도 법사 도적 이런 스윙 플레이의 명수들이 채굴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도적 너무 무서움 이거 보물 리스트가 일단 1만화 동전 2개 얻는 것 자체가 일단은 3번 연계가 가능하다는 건데 너무 무섭다 나는 이게 너무 무섭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템포 스윙에 최적화된 키워드다 아니 근데 레니아워님 중립카드로도 발굴을 11직업 모두 사용 가능하면 그러면 발굴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무법자는 무법자 전설을 받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채굴 회사는 한 가지 추가 효과가 있어요 채굴 회사 진영 5직업은 4만화 발굴 카드가 직업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발굴이 첫 번째 1만화 두 번째 2만화 세 번째 3만화 네 번째 다시 1만화 그 다음 2만화 그 다음 3만화 이런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되는데 채굴 회사는 1만화 2만화 3만화 발굴을 하면 네 번째 발굴이 1로 돌아가지 않고 4만화 카드를 발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만화로 돌아갑니다 4만화 발굴 카드는 파격적으로 좋습니다 직업마다 하나씩 고정이에요 요게 뭐냐 죽음의 기사 4만화 발굴 카드는 현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더 아제라이트 렛 이게 죽기 4만화 발견 카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죽기 직업 카드가 아니라 오직 아 4만화 발굴로만 가져올 수 있는 고정 발굴 카드예요 자 4만화 55 그리고 엘리멘탈 비스트 정령 야수를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전투의 함성으로 이번 게임에서 죽은 당신의 가장 높은 코스트 하수인을 되살리고 2,2와 생명력 흡수와 환생을 부여합니다 일단 4만화 값이 아니야 거의 한 10만화 값 말도 안되는 효율의 카드를 4만화 발굴로 계속 던져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채굴 회사는 이런 이점이 있다 직업마다 4만화 발굴 카드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죽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죽기 발굴 카드는 요거다 약간 빅죽기를 좀 밀어주는 죽매죽기를 밀어주는 모습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빅죽기 죽매죽기는 두 확장팩 내내 밀어줬는데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창살머리 죽매죽기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또 밀어줍니다 또 그냥 인디언식 기호제 한 번 더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빅죽기를 밀어주는 블리자드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죽음의 기사 이번 확장팩에 사만화 발굴 카드는 아제라이트 주의다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혀있죠 다섯 직업은 핏바위 채굴회사를 일하고 있다 죽기 법사 도적 흑마 그리고 전사다 이 친구들은 네 번째 발굴 시 사만화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지금 요렇게 적혀있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 확장팩 역시나 이제 선출식 카드 매 확장팩마다 하나씩 있죠 이번 확장팩에 선출식 카드 지금 이미 패치가 적용돼서 요 카드 레더에서 쓸 수 있습니다 뭐냐 천동인도마 팔마나 육육 정령야수 도발중매 내덱에서 정령과 야수를 소환합니다 요런 카드가 지금 이미 선출식 돼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황해당 결투를 예약구매하세요 하면서 이제 요렇게 이번 확장팩 알아보았습니다 요번 확장팩 다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직업이 서로 5대6으로 싸웁니다 무법자와 채굴회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법자는 하이랜더 컨셉을 받았고요 채굴회사는 발굴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컨셉을 받았습니다 발굴 자체는 무법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마나 발굴은 오직 채굴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요 발굴이라는 시스템은 뭐냐 만화 손해를 보면 발굴을 해줘요 2만화 1,2 같은 쓰레기 플레이를 하면 쓰쓰쓰가 아니라 쓰쓰발 쓰레기 플레이를 하면 발견을 하게 해주는 쓰쓰발 구조를 하게 되면 그 발굴된 보물로 만화 이득을 보면 된다 템포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발굴은 1만화 발굴 2만화 발굴 3만화 발굴 다시 1만화 발굴 2만화 발굴 3만화 발굴 하면서 전설을 요런 식으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오직 채굴회사는 4만화 발굴을 할 수 있다 직업마다 4만화 보물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보물을 보았죠 그리고 요 보물 발굴된 보물만 컨셉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서부극이다 보니까 빨리 뽑기 빨리 뽑기 퀵 드로우 컨셉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번 확장팩은 2개의 컨셉 플러스 하이랜더까지 3개의 컨셉이 공존하는 확장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확장팩 요런 식으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요거 말고도 사실 오늘 공개된 카드들이 좀 있는데 이제 또 신규 카드 공개 시즌이고 당장 다음 달에 확장팩이 나오는 데에다가 그리고 이제 카드 공개가 11월 초에 끝나요 블리즈컨 마지막 날에 카드 공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리즈컨 마지막 날에 올 카드 공개가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카드 135장이 다 나온다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미니카평을 하기 위해서 카드 평가는 다음 이제 미니카평으로 미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카평 때 이제 카드들이 쌓이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 채널에 레니아우 미니카평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스스톤 신규 최신 확장팩 황야의 땅 결투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레니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